낮에 제가 이 책 갖고 해드렸어요. 달라라마 명상을 말하다 꼭 한번 관심 있으신 분들은 보시면 좋겠어요. 어제 사가지고 어젯밤에 한 절반 보고 와서 낮에 얘기하고 오후에 또 다시 더 봤는데 달라라마께서 별로 안 하던 강의예요. 이건 참나 얘기만 노골적으로 나오는 강의인데 달라라마 그쪽 티벳 달라라마께서 주로 강의하는 내용에는 이런 거 없죠. 중간학파의 교학체계에서는 참나 이런 거 얘기 안 합니다. 공을 얘기하죠. 공. 그래서 달라라마 본인도 진짜 그냥 편하게 무슨 경전 강의 아니고요. 가르침 달라고 하면 일체의 그런 절대적인 게 없다. 무상하다. 그러니까 서로 사랑해라 얘기밖에 안 해요. 이거는 하필 다루신 경이 경전이 닉마빠의 족챈이라고 하는 이게 선불교랑 똑같아요. 최상승선이에요. 최상승선이에요. 바로 곧장 참나 자리로 들어가는 그래서 참나 안에 들어가서 안 좋아하는 최상승선의 원리는 하나입니다. 우리의 애고를 닦아서 부처를 만들겠다. 그러면 여기는 일단 1지부터 10지까지 닦아야 돼요. 그런데 참나 자리는 원래 원만하죠. 원래 완성되어 있죠. 여기는 시공도 없고 원래 원만해요. 우리가 원만하게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애고를 닦아서 원만하게 하려면 엄청난 시간이 걸리고 산무량과 이런 닦으면 필요합니다. 최상승선은 곧장 참나 자리에 들어가서 이게 견성이고 견성을 하면 그대로 선불이다. 원래 완벽한 부처 자리에 난 들어가서 안주했으니까 난 부처다. 요사상이거든요. 이게 최상승선이라고 하죠. 최상근기가 닦는 선이다. 왜 일반적으로 저렇게 들어가서 안주 못한다. 그런데 단박에 깨쳐서 여기 들어가서 안주한다. 그런데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단박에 깨치는 순간이 단박이라는 거지. 원래 완벽한 거를 만나기만 하면 되니까 단박이라는 말을 쓰지. 원래 완벽한 이 자리를 애고가 만나기까지는 각자 엄청난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다만 상근기는 최상근기는 바로 들어갈 수 있다. 바로 만나서 원래 수련법 자체는 시간이 안 걸리죠. 만나면 되니까. 그런데 일반인이 참나를 만나기까지는 또 자기 애고가 닦여야 돼요. 그러니까 분명히 또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최상승기를 위한 최상승선 법도 그래요. 아는 사람은 한 방에 아는데 또 한 방에 알아서 원래 완벽하니까 알아서 여기 들어앉기만 하면 그대로 붙여다. 이 논리인데 또 들어가서 만났는데 튕기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경우는 또 다시 이렇게 참나와의 만남을 지속적으로 가져서 안착시켜야 하는데 또 점차 닦아야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원래 이론 자체는 한 방에 들어가서 앉으면 그냥 끝나는 이게 우리 동양에는 선불교라고 있고 저쪽에는 족첸, 티벳에는 족첸, 닉마파에는 깍규파에는 마하무드라라고 있어요. 다 똑같아요. 다 똑같습니다. 기본적으로 명상하지 말아요. 왜냐? 명상을 한다는 것도 그러면 우리 애고는 시간이 걸려요. 명상을 해서 참나를 만난다. 시간이 걸리죠. 벌써 시간을 설정하지 않습니다. 최상승선은 실제로는 시간이 걸리지만 애고가 그걸 소화하는 데는 이론 자체는 그냥 직시하는 거예요. 참나를 직시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구분해 드리는 게 제일 정확해요. 나에 대한 몰입이 최상승선이고 애고가 흔히 하는 대상을 하나 정한 다음에 대상에 대한 몰입을 통해서 그 다음에 참나로 들어가는 방식이 일반적인 명상법이면 곧장 나에 대한 몰입. 여러분 나에 대한 몰입하시려면 일단 나를 알아야 나한테 몰입하죠. 나라는 존재를 느껴서 그 자리에만 몰입해 들어가는 거예요. 곧장. 곧장 내가 존재한다는 것만 몰입하려니까 일체 다른 건 몰라쳐버리고 내가 존재한다는 느낌만 바라보시는 게 나에 대한 몰입의 원방식입니다. 대상에 대한 몰입은 대상을 하나 정해서 한참 그것에 대해서 그것이 내 마음 안에서 제대로 안착할 때까지 몰입을 한 다음에 그때 참나가 드러나게 되니까 대상에 대한 몰입이 4단계까지 갔을 때 신바람이 날 때 참나가 느껴질 때 그 참나에 다시 몰입하는 거예요. 대상에 대한 몰입을 한 다음에 나에 대한 몰입을 해요. 그러니까 최상선은 설명이 항상 곧장 참나로 들어가서 참나만 의지하고 가버리는 거기 때문에 애고가 힘을 안 써도 된다. 최소한의 힘은 쓰죠. 그리고 애고가 대상에 대한 몰입을 하면 여러분 애고가 성성하게 대상을 잡아줘야 돼요. 여기에 몰입을 해야 되잖아요. 여기에 몰입하려면 대상이 있으면 애고도 있어야 돼요. 한참 둘이 신랑이라서 몰입을 시켜놔야 애고가 진정이 돼야 참나가 드러나고 그때 참나에 몰입하는 방식입니다. 최상선은 바로 신락 같은 느낌이라도 나라는 존재감이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곧장 우리는 참나를 만날 수 있다. 그리고 달리 더 할 게 없다. 도노돈수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가 단박에 만날 수 있고 만난 뒤에 내가 뭘 해야 될 게 없어요. 그냥 참나랑 함께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도노돈수가 정식입니다. 최상선에서 실제로 우리가 해보면 사실은 깨닫는 데 도노도 점호가 될 수도 있고 애고가 조금씩 참나를 만났다 튕겼다 하다 보면 이게 도노라기보다는 점호의 모습을 띌 수도 있고 또 단박에 들어앉아야 되는데 못 들어앉고 튕기니까 또 노력해서 들어앉게 되면 점수의 맛도 있죠. 그래서 도노돈수가 본식인데 도노점수가 되기도 하고 점호점수가 되기도 해요. 또 점호점어 돈수가 있을 수도 있죠. 점차 깨달았는데 깨닫고 나서는 한 방에 들어가 다시 안 튕길 수도 있겠죠. 일단 제대로 깨닫고 난 뒤에는 이해 되세요? 다양하게 설명할 수 있다고요. 그런데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최상선에서는 그건 애고가 소화하는 데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육조회능도 뭐라고 했냐면 법에는 빠르고 더디고가 없는데 사람한테 빠르고 더디고가 있다. 그러니까 사람 때문에 사람 이걸 어떻게 소화하느냐의 문제지 법 자체는 그냥 들어가는 거다. 이게 최상승선의 특징입니다. 이게 마음으로 드러나 다 똑같아요. 생각하지 마라. 고민하지 마라. 명상하지 마라. 꼭꼭 있어요. 그냥 내비둬라. 그냥 내비두는 거야. 뭐 어떤 일이라든 관여하지 말고 무심하게 그냥 알아차릴 뿐으로 존재하다 보면 그 알아차리는 자리가 사실은 참나죠. 그렇게 바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학당에서 몰라 하시는 게 최상승법의 극치예요. 이 책 전체에서 몰라 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분별 개념에도 휘말리지 말고 판단하지 말고 내려놓고 그냥 존재하라. 생각도 하면 안 되고 고민도 하면 안 되고 그냥 명상도 하면 안 돼요. 그냥 존재하는 게 나에 대한 몰입을 하라는 얘기죠. 명상하지 마라. 어떤 대상에 집중하려고 하지 마라. 대상을 붙잡아야 되면 이 애고가 성성해지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시간이 일단 걸리는 수행이 되는 건데 바로 몰라를 했는데도 시간이 걸리는데 사람한테는. 일단 대상 붙잡고 나중에 몰입해서 나중에 참나 만날게요 하면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마라. 그래서 낮에 설명을 드렸는데 원래 중간학파에서는 참나 얘기 안 합니다. 중간학파는 핵심이 이거예요. 현상계만 가지고 얘기해요. 일체 현상계. 자, 일체 현상계를 보세요. 이 친구들은 특징이 뭡니까. 연기예요. 연기적 존재입니다. 현상계는. 연기적 존재라는 건 뭐냐면 A가 있어서 B가 있는 거죠. 서로 의전해서 존재합니다. 과거, 현재, 미래는 의전해서 존재해요. 과거, 미래에 없는 현재라는 건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우리는 자립해 있는 것 같죠. 독자적으로. 이게 전우, 좌우, 상하, 인간관계 빼고 우리가 있나요? 부모 없이 내가 있나요? 살아오면서 내가 지금 어떤 동료의 어떤 동료로서 나지. 나라는 존재는요. 무수한 연기 속에 존재합니다. 그냥 모든 걸 배제한 나라는 게 없다고요. 관계 속에서 존재하고 연기 속에서 존재합니다. 인연이 모여서 지금 나라는 어떤 작용을 일으키는데 그걸 이름을 붙여서 나라고 하는 거라 이름으로만 존재한다, 만물은. 실상은 끝없이 연기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즉, 바다가요. 바다가 무한하게 연기하고 있는데 어느 특정 부분을 우리가 이름을 붙이기를 파도라고 붙이는 거예요. 뭔 얘기냐면 이런 관점에서는 나라는 것도 사실 독자적인 게 아니에요. 무수한 연기 속에서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런 현상을 이름을 나라고 붙인 거예요. 암흑애라고 붙인 것뿐이라는 거예요. 지금 관계 속에서 계속 변해가고 있습니다. 저도. 몸의 세포 하나하나도 연기적으로 계속 변하고 있고 생각도 감정도 다 변하고 있으니까 일체 절대적인 건 없다. 다 연기한다. 연기하니까 독자적 실체가 독자적 실체가 없다. 그래서 공이다. 여기 독립적인 실체라는 건 없다. 우주에 공이다. 철저히 현상세계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거 아시겠죠? 형이상의 세계에 얘기 안 합니다. 일체는 연기적 존재이니까 공하다. 연기가 없는 존재, 연기하지 않는 존재는요. 그 얘기 안 합니다. 중간학파에서는 관심사가 아니에요. 다들 이름으로만, 명목상으로만 존재한다. 사실은 존재하는 건 연기뿐이라는 거죠. 독자적 실체는 없다. 그래서 공하다. 우주가 텅 비어 있다는 느낌보다는 공하다는 겁니다. 독자적 실체는 없다. 독자적 실체는 없는 거다. 그래서 공한 거다. 그리고 독자적 실체가 없는 거는 연기하기 때문이다. 그럼 어떻게 존재하냐? 그럼 아예 다 없느냐? 아니다. 이름으로는 있다. 우리가 구분지어서 말을 한다. 그런데 그 이름 또한 임시적인 이름이다. 그러니까 이름으로만 있는 거다. 실상은 독자적 실체는 없다. 이런 논리만 계속. 그래서 티벳 가시면 10년간 제가 알기로 중간학파의 그 이론을 마스터하는 데 한 10년 닮는 걸로 알고 있어요. 또 사람 따라 다를 수도 있지만. 그 이후에 본격적인 밀교 수련 이런 거 배웁니다. 재미있죠? 그러면 이런 주장만 하시는 거예요. 달나이 라마께서. 참나에게 이런 얘기 잘 안 하세요. 참나에 대해서 제가 여기서 한번 도대체 뭐라고 하시나. 예전에 책을 막 다 뒤져보니까. 그런 얘기는 하시더라고요. 우리 안에 빛나는 의식이 있다. 지극히 미세한 의식이 있다. 제가 예전에도 한번 읽어드렸을 거예요. 여기 책에도. 제가 가지고 있는 책에도 지극히 미세한 의식. 그게 우리 참나입니다. 그 정광명이라고 하거든요. 티벳에서. 이거를 청정광명이라고. 이게 그냥 미세한 의식 아니에요. 지극히 공식 그 명칭이 지극히 미세한 의식이에요. 여기에 상응하는 지극히 미세한 에너지도 있어요. 그 둘이 만나면 원래 제대로 된 정광명인데. 아무튼 이 순수한 알아차리는 자리가 있어요. 공적 영지에 해당되는. 이거 얘기를 하실 때 이렇게 가시죠. 이것도 자성은 공하다. 이런 얘기만 제가 들었어요. 더 자세한 얘기를 안 하시고. 이것도 자성은 공하다. 일체 현상계는 자성이 공하다. 자성이라는 건 독립된 실체가 없다. 그런데 참나 얘기할 때도 우리가 참나라고 얘기하는 정광명을 얘기할 때도 이런 의식이 있는데 자성은 공하다. 그러니까 이걸 현상계의 존재로 취급하시는지 중간학파는 아예 원래 얘기를 안 하고 중간학파를 제일 교학의 기본 골자로 하는 갤룩파의 수장이시죠. 달라이라면. 티벳 불교 전체가 영수보살의 중간학파를 교학으로는 제일 중시합니다. 그런데 이 영수보살의 중간학파는요. 뭘 얘기 안 하냐면 우리 홍익학당 가르침하고 비교하면 참나 얘기를 안 합니다. 두 번째. 일체가 참나의 작용이라는 일체 유심조의 얘기를 안 합니다. 일체 유심조의 얘기를 안 해요. 그냥 이 컵은 연기하고 있기 때문에 공하다는 거예요. 자 이거를 지금 중간학파에서는 이걸 법공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볼 때는 이게 법공일까요 아닐까요. 저희 입장에. 자 저희 학당에 오셨는데 법공 아시나요. 예 법공 설명해 보세요. 일체는 연기하고 있기 때문에 독자적 실체가 없습니다. 무상고 무화하기 때문에 독자적 실체가 없습니다. 그럼 학당 입장에 아공 수준이죠. 법공은 일체가 내 참나의 작용이라는 걸 얘기하셔야 되거든요. 이 얘기를 못하면 학당에서는 아공 수준의 깨달음이지 법공을 이해했다고는 안 봐요. 중간학파에서는 저게 법공이에요. 그러니까 초기 불교에 오히려 가까워요. 중간학파는. 그래서 저희가 늘 인정 못한다고 제가 한 번씩 비판하는 말을 해서 유튜브에만 중간학파 비판이 몇 개 올라가 있어요. 그런데 참나에 대해서도 자성은 공한 것이다. 이렇게 넘어가 버리시더라고요. 정확한 의미를 모르겠는데 저 말이 중간학파의 이론을 참나에다 적용을 하신 건지 참나 또한 현상계 물건처럼 이름만 참나지 청정한 빛이지 독자적 실태가 없다고 얘기하신 건지 아닌지 궁금했는데 너걸적으로 그런 얘기만 그래서 제가 그런 강의 있나 찾아보려고 많이 들어봤는데 중간학파 얘기만 잔뜩 들었어요. 그런데 닉마파라는 최상승선의 경전 텍스트를 다룬 강의에서는 닉마파는 무시 못합니다. 중간학파의 교학체계랑은 안 맞지만 닉마파는 족챈이라는 수련법은요. 닉마파에서 다루는 족챈이라는 수련법은 최상승법으로 인정받아요. 여기서 화두선 최상승선이라고 하듯이 그쪽에서는 그게 최상승법이라서 그걸로 깨달으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거는 부정 못합니다. 그래서 그 텍스트를 존중하면서 달라이라마께서 강의하시는 내용이에요. 가다 보면 이게 교학에서는 하지 않는 말인데 이런 말이 자꾸 나와요. 충돌이 나는 거예요. 충돌이 나는데 여기서는 시원하게 왜냐하면 원래 티벳불교가요. 용수보살의 교학이 근본이 아니에요. 파드마 삼바바가 가서 전한 티벳불교의 핵심은요. 한마음 주인공 찾으라는 거였어요. 원래 그런데 후대에 그런 용수보살 교학을 중시하는 입장이 대세가 되어버리니까 갑자기 막 빡센 중간학파의 논리 논리 분석만 하는 쪽으로 엄청 발전한 거예요. 그런데 원래 파드마 삼바바의 지혜로 해탈하는 법에서는요. 우리랑 똑같습니다. 오직 알아차리는 텅 빈 각성의 자리가 한마음이요 평상심이다. 이렇게 딱 나가요. 그 자리가 우주일체가 거기서 나왔다. 이 내용이 제가 읽고 너무 감동했던 게 사실 티벳불교의 핵심 가르침이어야 했는데 잘 이걸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얘기도 안 하시고 맨 연기니까 공이다 이 얘기만 하는데 자 지극히 미세한 의식은 연기하지 않습니다. 그럼 이 친구는 뭐냐는 거죠. 연기하니까 공이니 공이다 하는 게 이제 자성공이라면 이 경우에 자성공이라고 했을 때는 연기하니까 공이다는 자성공은 아니잖아요. 벌써 이야기가 달라져 버려요. 이 부분 설명이 궁금했는데 마침 나온 책이 어제 서점가 하니까 있더라고요. 마침 거기에 대해서 한번 보실래요. 족체내서 마음의 원초적인 실체에 대한 명료한 알미의 경험에 머물면서 이런 참나 상태에 머물면서 모든 윤회와 열반 윤회의 세계는 애고의 세계입니다. 윤회의 세계, 현상계 그리고 절대계 모든 현상이 이 마음, 이 청정한 빛의 마음에 발현, 지극히 미세한 의식이란 말입니다. 청정한 빛의 마음에 정광명을 번역한 거예요. 청정한 빛의 마음에 발현이다라고 보는 것이 이게 족체내 수행이다. 이게 전부예요. 일체 존재하는 모든 세계는 알아차리는 내 마음 내 안에서 빛나는 청정한 빛의 마음에 작용일 뿐이다라고 보는 게 이게 지금 학당에서 말하면 복공이죠. 복공을 그냥 알아차리 이 복공을 알아차리면서 존재하는 게 이게 최고의 명상이라는 거예요. 최고의 수행이라는 거예요. 잘하고 계시죠. 몰라 하신 다음에 몰라로 참나를 만나고 참나 관점에서 이 우주를 둘러보지 않고 계신 거. 이게 지금 족첸 수행의 핵심이에요. 명상하려고도 하지 말고 그냥 몰라라고 하시면서 일체의 생각을 날려버리시면서 존재할 뿐인 상태로 이 우주를 있는 그대로 보면서 참나의 작용이라고 통으로 느끼시는 거. 이게 지금 족첸 수행의 핵심입니다. 그다음에 극치가 뭐냐면요. 그 상태에서 첫 번째 참나를 각성할 거. 두 번째 일체를 참나의 작용으로 볼 거. 세 번째 닦지 않아도 늘 참나 상태에 머물 거. 이게 3단계예요. 족첸의 3단계. 저희 학당의 구급에서 1급 가는 길입니다. 그대로예요. 그대로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아니 돈 오 돈 수 원래 한 방에 가야 되는데 왜 시간이 걸리니까. 여러분이 소화가 안 돼서 걸리는 것뿐이에요. 원래는 그냥 그 참나 자리 들어앉는 게 다예요. 참나 자리 들어앉아서 참나 관점에서 우주를 보는 게 다예요. 그래서 최상승선이라고 하는 거예요. 에고가 딱히 뭘 할 게 아니라 들어앉아서 참나 관점에서 세상을 보고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족첸이나 이런 선불교에서는 화두선 할 때 막 자세한 이론 가르쳐 주고 시키는 게 아니죠. 곧장 참나 만나라. 그러면 이해한다. 이런 식 관점에 취하거든요. 그런데 그건 평소 달라이라마 스타일하고 진짜 안 맞는 겁니다. 달라이라마는 10년에 걸쳐서 막 논리를 분석해서 이놈도 공이요. 이놈도 공이요. 다 분석한 뒤에 명상을 해서 확인하는 방식이거든요. 문사수. 일체는 공하더라 하고 문 들은 다음에 사. 경전 뒤져가면서 모든 걸 논리적으로 분석해서 다 공이 될 수밖에 없는 거를 따지는 거. 이렇게 따지는데 제일 좋은 텍스트가 용수보살의 중론이에요. 논리로 모든 게 공하다는 걸 입증한 논문이거든요. 그 다음에 명상을 통해서 확인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 어떻게 해요? 화두선은 그냥 최상승선은 화두선도 마찬가지로 바로 들어가는 거예요. 반조선. 동양의 반조선들은 그냥 바로 들어가는 거예요. 화두도 방편이고 바로 직지인심 직지인심 견성성불 그리고는 이거는 기존에 있는 애고가 노력해서 닦아가는 수행법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불림문자, 교회별전 경전 후에 따로 전해온 거다. 이 느낌을 그대로 갖고 있습니다. 족첸도. 그러니까 교학하고는 지금 안 맞는 거예요. 중간학파를 통한 경전을 통한 부처되는 방법하고는 다른 길인 거예요. 그냥 참나로 처음부터 들어가서 끝까지 참나로 가는 거예요. 달나라와도 뭐라고 하시냐면 다른 수행은 마지막에 가서 참나를 만나는데 그러니까 부처님 모습에 집중하거나 만트라에 집중하거나 온갖 경전에 집중하거나 해가지고 한참을 닦고 닦고 닦아서 나중에 참나를 만나는데 이 수행은 곧장 참나를 만나서 참나와 함께 닦아가버리기 때문에 노력이 필요가 없고 인위적이지 않은데 다른 수행은 인위적이다. 얘기 잘 안 하시는 말씀인데 이 족첸 입장에서 얘기하다 보니까 그렇게 얘기까지 나가요. 그런 얘기까지. 그래서 여기서는 그런데 이런 마하무드라의 수행 아니 마하무드라래요. 족첸의 수행은 논리를 통한 자성의 부정 자성공 그리고 세상을 명목으로만 존재한다고 보는 것에 대해서는 말하고 있지 않다. 그러니까 이게 안 맞다는 얘기는 하시죠. 그 중간학파의 교학과는 지금 맞지 않다. 그래서 이게 교회 별전인 거예요. 교학 외에 따로 전해오는 거라니까요. 바로 참나 만나라. 그래서 그런데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런데도 이걸 족첸을 존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최고의 수행법으로 평가받기 때문에 따라서 하지만 이런 요소들은 가장 심오한 의식인 가장 미세한 의식인 청정한 빛의 마음의 유희 즉 발현에 불과하다고 이해한다면 뭔 소리냐면 그러나 존재하는 모든 것을 지극히 미세한 참나의 작용이라고 우리가 아는 벚꽁이죠. 일체가 지금 내 마음에 나타난 모든 현상이 참나의 작용일 뿐이라는 것을 이해한다면 알 수 있는 부산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그렇게 중간학파에서 강조했던 자성공예 논리적 분석 일체 현상이 왜 이름으로만 존재하는 것인지 논리적 분석 원래 이것만 주로 강의하시는 분인데 달라이라마께서 이런 내용들이 사실은 참나 관점에서 우주를 참나의 작용으로 이해한다면 거기서 당연히 나오는 부산물일 뿐이다 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럼 이렇게 되면요 몰라서 행이 더 엄청난 겁니다. 엄청난 분석하고 왜 이 컵은 왜 없는가에 대해서 막 논리적으로 분석하실 필요가 없이 곧장 참나를 만나서 그건 에고가 노력하는 거잖아요. 그냥 참나를 만나서 참나 관점에서 보면 저게 컵이면서 컵이 아니면서 컵이네? 하고 그냥 아는 거예요. 이게 이겁니다. 이거 현상계에선 컵이었죠. 참나 관점에서 보니까 나의 작용이지 컵이 아니에요. 다시 보니까 참나의 작용이지만 컵으로 작용하고 있어요. 컵은 컵인 거죠. 이게 다예요. 이걸 이해해버리고 나면 논리적으로 그렇게 중간학파식 분석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결론에 도달해버려요. 이거 달라라마 그런데 이게 진짜 달라라마의 본 주장이시면 그 뒤로 어디 가서 네 얘기만 하셔야 되잖아요. 이런 얘기는 못 들어봐요. 중간학파, 교학 입장에서 얘기하시지 이런 입장에서는 얘기 안 하세요. 제가 본 바로는. 왜? 이거 충돌나요. 중간학파랑 충돌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학을 얘기하는데 바로 막 선 얘기 안 하죠. 좀 다른 트랙을 달리죠. 둘이. 그런 식이에요. 달라라마께서는 교학을 가르치시는 쪽에 더 공을 들이고 계신 거고 이쪽은 진짜 선이에요. 그냥 곧장 참나에서 참나로 가는 이쪽은 에고를 통한 교학 연구에 집중하는 그래서 에고를 낙득시키는 논리적으로 그게 교학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1차 목적이죠. 결국 끝에 가면 다 붙여야 되자는 거지만 선은요. 1차적으로도 바로 참나로 들어가자는 거예요. 이게 달라요.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 족첸 수행에서 우리 내면에 있는 이 청정한 빛은 선함 모든 선함을 갖추고 있는 자리요. 이 자리는 육바람일이 나오는 자리니까요. 무시무정 시작도 끝도 없고 인과가 없어요. 여기는 인과도 없는 주인공이라고 불린다. 주인공이란 말도 지금 나옵니다. 다 연결돼 있어요. 선하고 연결돼 있어요. 평상심 주인공 이런 말은 원래 선에서 하는 말이잖아요. 그런 용어로 써요. 이미 이쪽과 저쪽이 하나로 연결돼 있습니다. 공부도 똑같아요. 여기서 결국 공부하잖아요. 참나를 만나도 여기도 어차피 또 사람 따라 그 위대한 수승들도요. 3년 3개월씩 보림을 했다는 거예요. 3년 3개월간 안거를 하면서 그 참나에 대한 이 청정한 빛에 대한 경험이 성성하게 유지되게 하기 위한 진안한 노력을 하셨다. 그런 경우에 그러니까 쉽게 보지 말라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바로 될 거라고 생각하지 말고 쉽게 보지 마라. 원래 이론상은 바로 될 수 있는 수행법입니다. 하지만 사람 따라 이걸 소화해내는 데는 신명이 각자대로 시간이 걸려요. 더디고 빠르고 있어요. 경호수님도 참나 만나시고 1년간 천장하면서 보림하셨죠. 각자대로 자기 사정대로 하는 겁니다. 누구는 바로 들어앉을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바로 들어앉은 사람이 꼭 도가 높냐 그런 건 아닙니다. 오히려 시간 갖고 소화한 사람이 훨씬 도가 더 높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도의 고하를 결정하는 건 아니고 아무튼 법을 빨리 배우고 늦게 배우고 분명히 또 그런 차이는 있어요. 몇 군데만 낮에 읽어드린 데는 좀 제가 좀 전까지 낮에 읽어드린 부분이었는데요. 아닌 부분도 좀 보여드리려고요. 그러니까 여기 어떻게 되냐면요. 이거 한번 읽어드릴게요. 포인트는 이겁니다. 이런 얘기 못 들어요. 중간학파가 하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보세요. 일체 이런 분별의 세계는 가장 미세한 의식의 울림에 지나지 않는다. 가장 미세한 의식의 팽창으로 발현된 거다. 가장 미세한 의식의 유희일 뿐이다. 같은 표현을 끝없이 쓰십니다. 가장 미세한 의식의 거품일 뿐이다. 이들은 피령커 이들은 피령커 가장 심오한 의식에서 태어난 것이며 따라서 그들은 역시 이곳으로 사라진다. 참나에서 나와서 참나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앉아서 그냥 몰라 하실 게 아니라 몰라 해서 참나를 만나시면 벗공을 이해하셔야죠. 지금 눈앞에 보이는 색깔 소리 맛 나의 그런 미묘한 심리적인 감정들 생각들 모든 게 참나에서 나온 거고 참나로 다시 돌아갈 거라는 걸 자각하면서 계시면 그게 최고의 족챈 수행입니다. 일체를 참나의 관점에서 보면서 지금 여러분 보이시는 실제 이 모든 건 참나가 만든 거예요. 알아차리는 나 가 만든 거예요. 다 지금 여러분 지금 무슨 직장에서 문제 때문에 괴로우시죠? 그 괴로움도 지금 참나의 작용이에요. 참나로 돌아갈 겁니다. 이걸 의식하면서 살아가시는 거랑 자각하면서 사는 거랑 이걸 못 느끼고 무지한 상태로 살아가는 거는 결이 분명히 다를 수밖에 지금 현재 나를 둘러싼 모든 내 마음에 떠오른 현상들은 참나의 작용이다 하는 걸 선명하게 하셔야 돼요. 결국 참나로 돌아갈 것들이란 여기서 나와서 여기들이 돌아가는 거 이거를 제가 말씀한 대로 그대로 자명하게 인가를 하실 수 있어요. 고민할 때 하고 다 해야 되지만 할 거 다 해야 돼요. 다만 그게 참나에서 나와서 참나로 돌아가는 거라는 거만 절대 잊어버리지 않으시면요. 그게 벚궁이에요. 그리고 그 벚궁은 그냥 참나를 못 만났는데 계속 그런 생각을 하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정의 쌍수예요. 늘 참나를 만나고 한편으로는 그런 이해를 계속 가지고 계시는 게 이게 정의 쌍수입니다. 이게 어디 안 떠나면 1급이라니까요.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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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예요. 이 책에서 방금 읽어드린 데가 일체가 참나의 작용인 줄 아는 게 족체는 핵심입니다. 선문답에서도 핵심이에요. 그게 그거 하는지 끝없이 점검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 컵으로 보이냐 이게 컵으로 보이느냐 하고 계속 시비거는 거예요. 이게 그냥 나랑 별개로 있는 컵으로 보이면 법집에 빠져 있는 거예요. 나밖에 독자적 실체인 컵이 있다고 믿는 거니까 이론을 복잡하게 안 하는 것이지만 이론의 그 정수는 다 갖고 있어요. 이게 뭐냐 컵인데요. 컵이 독자적으로 존재한다는 말이냐 라는 게 되는 거예요. 이게 뭐냐 했을 때 깨어서 이 컵을 다루시면 이건 내 의식의 작용일 뿐인데요 하고 다뤄주시면 법공을 아시는 거죠. 선문답은 다 그걸 아는 걸 묻는 거예요. 너 일상에서 알고 사느냐 일상에서 알고 사느냐 가 포인트입니다. 나 물어볼 때만 아느냐가 아니라 일상에서 알고 사느냐 일체의 모든 걸 참나의 작용으로 알고 사느냐 아니면 나 밖에 별개로 이런 것들이 다 있다고 그냥 일반 중생처럼 믿고 사느냐 그럼 그게 법집 집착이 되고 깨달으면 법공이 되는 거야. 이게 전전 편해지실 겁니다. 그리고 이게 한수예요. 인생사를 겪을 때 남하고 다른 한수예요. 일체가 참나의 작용인 줄 알고 사시는 그 자체가 한수예요. 육바람일까지 몰라도 이것만 알아도 여러분이 일체가 하나님의 작용인지 알고 살기만 해도 대단한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뜻까지 이해하면 더 무궁무진한 수가 나오겠지만 일단 법공까지만 알아도 구공이라고 제가 부르는 일체가 육바람일의 작용이다 까지는 모르시더라도 아주 모를 수는 없죠. 그게 원만하지 않더라도 일단 일체가 만법이 참나의 작용이라는 것만 자명하게 알아도 여러분 삶이 분명히 자명한 만큼 바뀌실 겁니다. 그리고 일체가 육바람일의 작용이라는 것도 점점 자명해지실 거예요. 이 정도 닦으시면 확철대호가 보입니다. 자 이거 하나만 읽어드릴게요. 그건 그거고 이런 얘기는 듣기 힘든 얘기라 제가 읽어드리는 거예요. 그런적이고 빛나는 청명한 빛의 이 본성은 우리 모든 마음에 모든 에고작용의 뿌리입니다. 이 마음은 다이아몬드 금강가 같아서 영원 불멸합니다. 참나는 영원 불멸하다고 말씀하셨죠. 이런 얘기를 못 듣는다니까 중간학파에서 영원 불멸하는 거 얘기 안해요. 절대 무상한 것만 얘기하지 이 자리는 그런데 영원 불멸합니다. 이 빛의 마음은 영원합니다. 이 마음은 끊어지지 않습니다. 이 마음은 본래 청정합니다. 본래 청정해서 어떠한 더러움에도 물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름에 물들지 않는 하늘처럼 절대로 더럽혀지지 않는 청정한 자리입니다. 선한 자리입니다. 아무리 번뇌가 강해도 이 자리는 오염되지 않는 선 자체입니다. 모든 사랑과 자비는 다 이 마음에서 나오는 겁니다. 원래부터 깨달은 따라서 우리는 원래부터 완벽하고 깨달은 존재이며 완벽하게 좋은 근본 마음을 가지고 태어난 존재입니다. 이런 얘기를 적챈 공부하신 고승들이 한다라고 달라이라마께서 얘기하신 거예요. 이거 하나 알아두시면 자 그러면 뭐가 되냐면요. 자 그러면 아까 처음 돌아가서 달라이라마 평소에 달라이라마께서 이런 지극히 미세한 마음도 자성이 공하다 라고 하는 이 공은 다른 얘기죠. 마음법이 자성이 공하다는 얘기는 이 친구들은 연기의 존재이기 때문에 공하다는 얘기였는데 지금 이 자리는 연기를 안 한대요. 영원 불멸하대요. 영원 불멸하기 때문에 공한 겁니다. 이 자리는 다른 공이에요. 같은 자성공이라고 해도 의미하는 게 달라요. 현상계의 존재는 현상계의 존재는 무상하고 연기하기 때문에 자성이 없습니다. 독자적 실체라는 게 없습니다. 의존해서 존재하기 때문에 공한 겁니다. 이름으로 이름으로는 독자적으로 있는 것처럼 이름으로 명목상으로만 존재하다는 게 이름으로는 독자적 실체가 있는 것처럼 가정하고 살아가지만 이 얘기예요. 실상을 들여다보면 독자적 실체가 없습니다. 여기까지는 자명하시죠. 중간학파에서 여기까지는 취하자고요. 여기 이 말까지는 자명하니까. 그런데 모든 걸 이걸로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게 문제인 거예요. 이 정도는 아공 수준의 깨달음이지 진짜 대승에서 말한 법공은 그런 그 무상하고 자성이 없는 그 실체가 알고 보면 참나의 작용이들아까지 알아야 되잖아요. 여기까지 알고 나니까 일체가 참나의 작용이들아 하는 걸 알아서 그런데 그 일체가 참나의 작용인 그 참나 자리 모든 존재들의 뿌리가 되고 근본이 되는 이 자리는요. 연계하지도 않고 시공도 없어요. 그래서 공한 겁니다. 의미가 다르죠. 자성공의 의미가 달라져요. 이 두 가지는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 얘기 한 것만큼 이 얘기도 강조해 줘야 되는데 제가 이런 얘기는 어서 못 들어봤더니 닉마파 족첸의 핵심 사상을 발라라마께서 최고로 세워서 강의를 하시고 다니시면 전 세계 수많은 견성자가 속출할 것 같은데 이런 얘기 안 하시고 어디를 가셔도 쪼개면 공의호 연기호 다 무상하니까 우린 서로 자비심을 키웁시다. 사랑하고 삽시다. 이 얘기밖에 안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런 얘기를 많이 해주시면 좋겠다 하는 얘기랑 함께 우리 홍의각당에서 하는 몰라 수행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몰라에 들어 앉으시면 그냥 확철되어 라는 거를 닉마파의 교리도 이거를 강조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는 안 나오는데요. 이 책에는 안 나오는데 마하무드라의 4단계를 보면 유사해요. 거의 유사하게 설명해요. 마하무드라의 4단계법을 이해하시면 첫 번째는 몰입입니다. 두 번째는 참나 각성이에요. 3단계가 일미라고 해서요. 일체를 일체가 다 한맛이다. 일체가 다 참나의 작용일 뿐이다. 참나의 현연일 뿐이다. 일체가 다 참나다. 한맛이 다른 거를 이해하는 겁니다. 이게 벚꽁을 이해하는 겁니다. 4단계가 없을 묻자에 닦을 숫자. 닦음이 없는 경지. 노력을 안 해도 되는 경지입니다. 지금 저희 보시면 이해되죠. 학당 오시면 몰라에 몰입하는 법 배우죠. 몰라 하다가 참나 만나죠. 그래도 학당은 9급입니다. 참나 만나도 참나를 그냥 만나는 게 아니라 만나가지고 이제 참나에 대한 이해가 싹 터야 돼요. 참나를 만나서 바로 이해가 나오면 돈수고 그런데 돈수를 우기실 필요가 없어요. 차차 시간이 걸리는 거 괜찮습니다. 차차차 이해해서 참나를 더 이해하게 되면 저희가 참나를 이해하면서 참나를 만나시면 참나 각성 했다고 인정해드려요. 8급 돼요. 그 이후 늘미입니다. 벚꽁을 더 심화해서 이해하고 참나에 머무는 시간을 더 늘려가는 거예요. 참나에 머무는 시간을 늘리고 선정 측면에서는 지혜 측면에서는 전체가 참나의 작용이라는 걸 계속 이해해가다 보면 마지막 4단계 그 이해를 갖추고 이제 정해가 쌍으로 굴러가는 경지 참나와 노력 안 해도 참나가 날 떠나지 않는다는 걸 알고 그리고 선정 측면에서는 지혜 측면에서는 벚꽁을 토찰하게 자명하게 이해해버린 경지 일체가 참나의 작용이라는 여기까지 오시면 확철되어 하신 거예요. 도노돈수라면서 왜 이렇게 단계를 많이 잡아요. 이상하죠. 여기도 제가 잡은 게 아니에요. 마하무드라 하는 분들이 잡았지. 한방에 간다면서 이렇게 해놔요. 한방에 이게 돼야 되면 확철되어 라고요. 실제로 해보면 한방에 안 됩니다만 이론상은 한방에 돼야 돼. 참나를 만났어요. 참나 안에 들어앉았어요. 그럼 이게 나한테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이론상으로는 법에는 더디고 빠르고 없다는 게 이치로는 그 이치로 우리가 견성하자. 견성성부를 하자는 게 최상선이에요. 사람에 따라 더디고 빠르고 소화해내는 측면이 또 달라요. 애고가 애고의 그 전에 업장에 따라 어느 부분이 소화가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고 닷금이 빨리 되기도 하고 깨달음이 빨리 되기도 하고 뭔가 이렇게 참나를 정확히 알고 참나를 만나기까지 시간이 걸렸는데 참나를 딱 만나고 났더니 다시는 거기서 안 빠져나오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거든. 우연히 참나를 안 하는데 그대로 안 나와버린 사람도 있습니다. 한방에 참나를 딱 들어앉았는데 벚궁까지 이해하면서 그대로 들어앉아버려요. 전에 업을 되게 닦아 놓은 게 있어서 결국은 전생에 업 닦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번 생이건 전생이건 결국 애고가 준비는 해야 됩니다. A, B, 수행은 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도 나와요. A, B, 수행을 많이 해야 된다. 그러니까 기본 준비는 해놔야 이게 딱 들어왔을 때 되는 거죠. 도노돈수는 이치적으로는 가능하다. 그런데 이건 육바람이래요. 육바람이 절대 도노돈수 안 됩니다. 참나에 들어앉는 거는 도노돈수가 혹 가능하다. 육바람이래 한방에 나온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고요. 그냥 참나에 들어앉아서 참나 관점에서 우주를 바라보는 거는 참나에 제대로 들어앉으면 이렇게 할 수 있다. 그 부분에서만 원래 도노돈수를 인정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거는 어디까지나 저희 학당에서 말한 1급에 이르는 길 과정에서 우리가 좀 빠르고 더디고 있을 수 있지만 핵심은 몰라를 열심히 하셔서 계속 참나를 만나시고 참나 관점에서 세상을 보시면서 아공 복공이 여러분 내면에서 서화가 될수록 복공 아공 복공 하면 어렵죠. 일체가 참나의 작용이라는 걸 자명하게 이해하게 되면요. 세상 보는 눈이 달라지게 돼 있어요. 나한테 부딪힌 모든 일을 참나 관점에서 이해하는 거예요. 이 또한 이런 감정 또한 죽고 싶어도 그 마음 또한 참나의 작용인 줄 알고 소화해내시다 보면요. 또 다른 길이 열립니다. 그러니까 이런 카르마를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일체 카르마가 참나의 자격이라는 걸 계속 알면서 살아가시자만 활로를 찾을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아주 중요한 우리 인생 사례도 아주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저는 이 정도는 우리나라 국민들이라면 여기까지는 다 가시자. 일주, 보살은 가시자. 그런데 제가 또 그러면 또 긴장하시니까 참나관 각성 하셔도 그것만 돼도 이 안에 또 맛이 있다. 이 안에 보면 일미도 있고 나 5초 딱 5초짜리다. 5초 참나 각성 5초 가능 5초 안에 중요한 결정 하시고 나오면 되고 5초 안에 참나 관점에서 세상을 한번 보고 나오시면 5초도 계속 이어지면 생각 안 바뀌시겠어요? 업이? 업이 바뀌어 버려요. 하루에 찔끔찔끔 5초씩 참나를 만나도요. 만날 때마다 참나 관점에서 이렇게 세상을 보다 보면 이해하게 돼요. 사람의 애고가 바뀌게 돼 있어요. 애고가 새로운 걸 체험할 때는 낯설어 하지만 체험이 자꾸 반복되면 식상이 할 때가 와요. 식상이 할 정도 되면 여러분이 도통하는 거예요. 자꾸 만나게 해주는 게 중요해요. 만나게만 해주면 잠깐 잠깐 맛볼 때는 애고가 뭔가 아쉬워도 생각해 보세요. 잠깐 잠깐 자주 만나다 보면 그냥 하루 종일 만나는 것 같이 돼요. 결국 요원한 거 아니다. 잠깐이라도 계속 만나시는 게 중요해요. 만날 때 막 용을 써야 만나는 게 아닙니다. 몰라 하고 내려놔야 만나는 거지. 내비둬, 내려놔. 레디꼬 노래 나올 때 막 그 내용이 다 내비두라는 거잖아요. 내버려. 다 내버려. 다 내버려 버리세요. 내버려. 가만히 계시면 돼요. 우주에서 다 내버려 두고 여러분 혼자 가만히 계시면 여러분이 태초 이래 영원히 늘 광명한 그 자리라는 걸 아실 수 있어요. 우주의 제 본바닥이다. 내가. 이 의식을 가지고 세상을 보면 다른 환희와 다른 이해를 지혜를 가지고 이해를 가지고 볼 수 있게 됩니다. 그거 채득한 거 다예요. 그게 다예요. 불교는. 이게 제일 핵심입니다. 참나 만나서 고장 참나와 함께 닦아가시면 됩니다. 이 이후 애고의 닦음도 많아요. 그런데 제 얘기는 일단 참나랑 이렇게 친해져 놓는 게 중요하다. 그래야 이제 본격적으로 애고를 닦는 육바람을 수행이 가능해요. 이거는 육바람을 안 닦으니까 참나에만 들어앉으면 되니까 딱 여기에만 한정지어서 설명한다고요. 많은 족챈이나 최상성이나 제가 볼 때는 그것도 부족한 소리예요. 도노, 돈순이 그런 말을 강조할 필요가 없어요. 참나 만나 참나 만나자는 얘기고 내 안에 있는 본래 완전한 참나 만나자는 얘기고 그리고 나면요. 내가 만들어야 할 작품들 양심 작품들 육바람 일로요. 무한하게 작품을 만들고 다녀야 돼요. 애고가 더 적극적이 돼서 우주에서 작품을 만들고 다닐 수 있게 됩니다. 그 근원이 원래 완전한 참나를 만나는 데서 시작해요. 근데 참나 원래 완전한 참나를 만나는 데서 공부가 다 끝난 것처럼 얘기하는 맛도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 족챈이나 최상승선법에 대해서도 저는 좀 비판적입니다. 이것만 얘기하면 뭔가 우주가 다 끝날 금방 쉽게 끝날 것처럼 얘기하거든요. 그런 게 아니거든요. 하지만 여기서 자명한 부분은 있어요. 저희 홍인각장에서 아주 강조합니다. 이런 법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만 부족한 부분은 양심과 저희가 밀교적인 부분으로 보강해가지고 여러분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냥 몰라 하는 겁니다. 잔악계나 몰라 테레이보다 모르겠다 모르겠다 TV건 내가 마음 쓰는 모든 일에 대해서 모르겠다고 보면 다른 세계가 보인다니까요. 이것만 알아내시면 이게 신의 한수입니다. 육바람일도 거기서 끄집어내는 거예요. 교회 분들은요. 성령 일단 만나야 돼요. 죽으나 사나 성령 만나서 거기서 뭘 끌어내야지 모든 걸 성령 안에서 하면 돼요. 성령을 못 만나니까 이제 힘들어지네요. 서로 용을 쓰고 성령 못 만나는데 괜히 지들끼리 누가 더 율법 잘 지키나 경쟁하고 이러면 다 그냥 제가 낮에 그렇게 얘기했어요. 초등학교를 빨리 가야 되는데 유치원에서 장구한 세월을 보내고 초등학교 가라고 해도 아직 난 유치원 과정이 완벽하지 않다면서 친구랑 사이좋게 지내라고 했는데 아직 이걸 못 한 것 같다. 더 사이좋게 지내기를 잘하겠다. 유치원 수준에서 완성을 보려고 덤비는 게 말이 됩니까? 거기서 배울 것만 배우고 빨리 초등학교 가야 돼요. 같은 이치예요. 성령을 만나야 이제 정신계에서 제대로 된 공부가 시작이 되는데 성령 만나기 전에 거기서 그냥 승부를 볼 기세로 덤비시면 예수님이 볼 때 바리세파밖에 안 돼요. 고생은 엄청 하는데 니네 그걸로는 전혀 니들이 원하는 답 못 얻는다. 하는 그 상태입니다. 불교도 똑같아요. 참나 일단 만나야 돼요. 이 모든 시작은 참나 만나는 데서 시작해요. 근데 참나 만나기 전에 화두를 누가 더 멋지게 잡느냐로 경쟁합니다. 저를 누가 더 잘 아느냐. 화두를 나는 꿈에서도 화두 잡아? 아마 참나를 만나야 되는데 꿈에서 화두 잡고 있어요. 그건 다 최상승선이 아니에요. 화두를 잡는데 집착하고 있다는 최상승선은 아니에요. 화두를 들므로써 바로 참나를 만나요. 최상승선이에요. 화두도 잘못 잡고 있는 거예요. 이먹고 할 때 참나 못 만나면 그 화두는 잘못 잡으신 거예요. 근데 다른 방편이 있죠. 이먹고 일단 몰입을 해서 나중에 참나를 잡겠다. 이건 대상에 대한 몰입입니다. 뭐든지 이게 있어요. 이 얘기만 드릴게요. 여러분 몰라를 하실 때 몰라에만 몰입하시는 건 대상에 대한 몰입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몰라는 몰라 하면서 참나한테 몰입해야 돼요. 그게 최상승선이에요. 근데 몰라라는 상을 하나 지어놓고 몰라, 몰라, 몰라 뭐든지 모르게 될 때까지 몰라를 한 다음에 나중에 참나를 만나겠다. 이러면 이건 대상에 대한 이 몰라가 대상이 돼요. 그런데 자 몰라 하면서 내가 존재한다는 걸 계속 느끼셔야 돼요. 몰라 바로 만난 거예요. 참나를 그래서 원래 바로 만난 거예요. 그 자리는 원래 완벽해요. 여러분이 용을 안 써도 만나면 끝나는 자리예요. 원래 그런데 그걸 내가 소화하는 데는 시간이 걸린다는 거죠. 어차피 시간 걸리는 건 똑같지 않냐고 하실 수 있을 정도로 시간은 걸립니다만 이치가 다른 거죠. 몰라의 몰입을 몰입이 된 다음에 참나를 만나겠다는 거랑 바로 참나를 만나겠다는 거랑 이 차이입니다.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